아티스트는요. 그저 한 글자로 표현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저 갓! 갓세분 날 숨쉬게 해! 나와주세요! 넌 날 숨쉬게 해!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새 분들한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커밍게드!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영 씨, 의상 콘셉트 어떻게 되는 거죠? 블링블링 크리스마스 블랙 스타일입니다. 진영 씨가 보셨을 때는 어떤 분이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진영 씨가, 아니, 저는 잭슨 씨가 이쁜 것 같아요. 잭슨 씨 오늘 베스트 드레서로 뽑으셨는데, 혹시 개인 포즈 가능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 혹시 손가락 부상이신 건가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혹시 오늘 무대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진짜 관전 포인트는 재미있는 퍼포먼스 무대와, 정말 오늘 잘 꾸며진 저희의 잘생긴 얼굴이 아닐까? 아, 잘생긴 얼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잭슨 씨? 아, 너무 잘생겼는데. 같은 프레임에 걸리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었고요. 충분히 잘생기셨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느낌에 맞게 재밌는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그 재밌는 무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재 씨 혹시, 재밌는 무대라고 하셨는데, 아가새 분들이 놀랄만한 무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놀랄만한 무대 있죠. 스포 살짝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에서 일단 콜라보 무대도 있고, 콜라보 무대요? 멋있는 댄스 브레이크도 준비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섹시함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콜라보 무대는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준비되어 있죠? 기대해주세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새 분들한테 캐롤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유겸아, 해줘. 어, 유겸 씨. 우리 막내 유겸 씨. And this Christmas. 진짜 할리우드 스타일로 불러요. 할리우드 스타일로. And this Christmas. 와우. Yeah, this is GOT7. 진영 씨 어떠셨나요? 우리 막내 유겸 씨의 무대, 할리우드 같은 무대 어떠셨나요? 저희끼리 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요? 시켜놓고 아무도 리액션 안 해줘. 아니야, 그럼 다시. 아니야, 아니야. 네, 잭순 씨. 아니야, 그럼 다시 따자. 한 번, 한 번. And this Christmas. This is GOT7. Yeah. 감사합니다. 우리 뱀뱀 씨 인사 해외 팬들한테 부탁드릴게요. Yeah, man. You know, you feel me? It's Christmas. And you know, I wish you guys have a good Christmas. Have a good time with your family, and stay healthy, and yeah, I'll see you guys soon, and don't forget to watch our stage today. 감사합니다. 우리 마크 씨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Sawadee Cup. Merry Christmas Cup.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아가새 여러분들과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보고 계실 때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지금까지 GOT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